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피벗은 위기에 대응해 사회 공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캠페인에 대해 수상하는 부문으로 올해 신설된 분야입니다. 이번 부산국제광고제는 60개국에서 2만 28편의 광고 캠페인이 출품되었고 57개국 184명의 전문 광고인으로 구성된 심사를 거쳐 총 1651편이 지난달 최종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중 피벗 부문에서는 총 53편이 본선에 진출했고 최종 29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는 7일 누리집을 통해 밝혔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 가게에 손님이 없어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을 돕기 위해 미리 결제해두고 재방문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착한 마음이 선결제합니다 편 공익 캠페인은 내가 습관처럼 들르고 애정하는 소중한 가게들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이트를 컨셉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국민들께 홍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